자,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조동사의 첫 시간입니다. 조동사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조동사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어, 조동사는요. 그 한자가 어떻게 쓰이냐면 도와줄 조자를 쓰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말을 풀이하면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조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항상 원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또 조동사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조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원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6개의 조동사를 살펴볼게요. 먼저 두입니다. 자, 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 외에도 조동사로 쓰이는데요. 하는 일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 play, play를 부정하기도 하고 또 의문문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I do play the piano 나오죠. 여기는 두가 하는 일은 play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는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연주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she does play the piano라고 나오죠. 여기 왜 더즈가 쓰였을까요? she가 3일 친 단수고 이 시제가,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hit it, play the piano 나오는데요. 이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이 쓰인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 2의 축약형은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드와 헤드의 축약형도 똑같아요. 그럼 이 축약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문맥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